기차를 타고 공고에 가자 아빠와 나는 둘이 여행 계획 세웠어 개성평양시대주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을 가로 흘러간다 공고에 가자 경기선 열차 기차를 타고 아빠와 나는 둘이 꼭 공고에 갈 거야 기차를 타고 파리에 가자 아빠와 나는 둘이 여행 계획 세웠어 원산 정신 다진진한 주만강을 건너서 시베리아 벌판 달려간다 파리에 가자 경원선 열차 기차를 타고 아빠와 나는 둘이 꼭 파리에 갈 거야 경원선 열차 기차를 타고 여행 계획 세웠어 대신 Datodesk 대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